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찍어 와이파이 연결이 왜 안 되는 거야? 아니 그러니까 옆으로 찍으라고 이렇게 찍으면 돼 간다? 벌써 갔네이? 봐 이거 이렇게 거기서 갖고 있으면 찍으면 되는 거야 아니 실시간 켜봐 명만 5명만 실시간 이거 실시간 안 돼 지금 동영상 찍는 거야 동영상으로 해 동영상을 시작하는 거야? 벌써 했어 했어? 시작을 눌러야지 눌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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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있어 불을 켜야지 어둡잖아 불을 안 켜줘 왜 안 켜져? 아니 나 이거 해봐 아니 신고 있는 신발을 뺏어 신고 뭐 잘 뭐 하자는 거야 불이 왜 안 켜져 불이 자자 나보다 더 잘 알아? 아 내 전화기야 이건 아니 내 전화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니 명만이 야 신발도 뺏겨야지 다 뺏긴다 이거 봐 나 신발 받고 신었어 아니 신고 내 거야 이거 나이키 이거 꽂았다고 언니가 머리를 해 그래서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뺏어오면 나보고 나 뭐 신으러 뺏어시는 거야 어디까지 올리는 거야 이거? 다 올려야 돼? 내가 똑바로 하지 형이 나 도와주는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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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해야돼? 되나옷이야? 아니 접복하는 아니 신고 있는 신발을 뺏어 가면 나 어쩌자는 거야 되나옷이야 되나옷이야? 아니 여기다 껴야지 여기다 껴 명만이 시발시발 시발시야 ㅋㅋㅋ 매우 슛쳐서 못 낀다 명만이 시발시발 슛쳐서 못 낀다 이거 너무 어두워 잠깐만 시발시발 하지 말고 천천히 잘 끼워봐 어우 명만이 잘 끼네 아니 요거 어떻게 껴야 돼요 저도 잘 끼네 이거 봐 내가 신발 뺏어시고 아니 신고 있는 신발을 빼서 신으면 나 어쩌자는 거야 나 어쩌라고 그것도 더 좋아 보인다 아니 이거 가져갈래? 그럼 이거 신어라 이게 더 좋은 거야 원래 그래? 아니 이거 찢어졌어 아 그럼 나 그냥 이거 신을게 그거 신어 그거 신어 야 그거 새 거야 끝까지 올려야 되는 거야? 야 그거 8만원 넘는 거야 응 알았어 80만원 아니게 다행이네 아휴 구멍 구멍은 제대로 재보는 해 구멍 구멍 딱딱 잘 맞춰 제대로 못하네 이거 구멍을 제대로 못 맞춰 그러니까 여태 장관을 못 가지 구멍을 제대로 맞춰야지 구멍을 제대로 못 맞춰서 안 돼 큰일 났다 이거 실수 있어? 됐네 너무 많이 잘하네 존나 잘하지? 존나 잘한다 그래 존나 잘하네 근데 이런 영상 올려도 되나? 상관없어 존나 안하는 말은 이게 다른 사람이 다 못 쓰는 말이지만 나는 잘 쳤는 말이야 그래 너 거기까지 올렸냐? 너 잘했냐? 아휴 추워 이제 네가 들고 있어 어머니 식사 끝 그렇다고 이 신발을 버리고 갈 순 없으니까 이 신발은 또 가져가야지 그걸 왜 버려? 이 신발은 당신발이야 야 이거 나 충전기 안 갖고 왔구나 충전기 다 두 개나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래 장안은 세겨 Email 부출명이 清楚 저 가지